코로나 사태 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지난달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는 49만 6천 명,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취업자는 60만 8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. 반면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늘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